음... 지금 업댑 예정중이라서 업댑 작업하는 중에는 서버가 불안정해지죠 원 투 풀 빰 빰 빰 빰 앉으시면 안돼요 푸싱 화단 잘 흘려졌구요 빰 빰 궁디 팡팡으로 메모리 굿바이 서로 1등씩 먹었죠 지금 이런 죄송합니다 제 방법을 입력을 열심히 해야되요 업댑 노우 샤프 안됐구요 백캐시 속도 무엇 실화에요 슈 도 죽고 원 투 싹 빰 빰 빰 슈 도를 안되구요 원 투 안되네 포 쓰리 원 투 치킨 맛있어요 헐 마이정 꽝 빰 빰 빰 빰 빰 죽고 에어레이드 안되구요 빰 빰 빰 팝팝팝 팝팝 빰 빰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카운터 죽고 사망 헐 빠바단! 어퍼! 에이앙! 지난번에는 제가 이겼었는데 또 존버 메타 또 시작이에요 노우! 나이스 슈 돌! 좋았구요 엘캔! 엘캔! 빠밤! 노우! 발길어! 마무리! 나이스! 아더레이드 안되구요 나이스 커트! 쩔죠?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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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나이스! 이거 왜 맞았지? 양잡기에 실패구요 노우! 아아! 아니야! 원 투 풀! 빰! 빰! 안되고! 양잡! 풀었잖아! 헐! 못풀고! 그래서 아프죠? 벽 깨지는데 제껀데 제 벽인데 이러면 안돼요 치킨! 샤프! 미들 하이! 슈 돌! 나이스! 귀사를 잘 노리셨다 그죠? 죽고! 로우! 하단! 치킨! 로하! 풀! 빵! 빰! 뱀! 하하하하! 양손으로 앞으로 암만 해봐야 대방객이 안된단다 이 매크로야! 원 투 라운드 못! 하단! 이런! 슈 돌! 안되구요! 스파츄! 깔끔하다! 오늘 운영이 엄청나게 깔끔하세요! 왜 이러신거죠? 죽고! 오늘 날이신가봐요! 음! 빨리 적응해야 돼! 이렇게 조팸 당하고 있으면 안돼요! 라이신 한 명 나오려나? 나이스 슈 돌! 엘켄! 엘켄! 플래싱 벽방! 좋구요! 오른잡기! 샤프! 카운터! 좋았어요! 엿가드! 짬발 두번! 굿바이! 네! 따거 소식에 철공기가 들썩거리고 있죠! 직장인화랑님 어서오세요! 흘렸는데! 지금이라도 흘렸으면 된거에요! 따거! 그냥 저기 천국에서 사부님이랑 계속 수리는 한잔하고 있지! 헐! 저게 왜? 왜죠? 저게 왜 맞지? 죽고! 안나도 나오죠! 좀 참전 안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들이 계속 참전해두고 있어서 기분이 별로에요! 오른잡기! 실패! 실패! 밟고 안되네! 용민님 어서오세요! 노우! 죽어가는 중 핏살기! 노! 죽고! 빰빰! 팝팅! 철권용민님 어서오세요! 오신김에 팔로우 버튼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응 흘려야돼! 벽꽝! 꽝! 노우! 노우! 죽고! 죽었죠! 아 대전 커킥도 들어가는구나 음 지난번 제가 존버하고 역강등 시킬 수 있었던 거는 맵이 저한테 너무 유리한 맵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에스라인님이랑 데스 한 2시간 반 정도 했었거든요 3시간 정도 그때 존버 메타 절벽 메타 그 자체였어요 강등 한 6번 맞고 역강등 오늘도 그럴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 카운터 로하 밤 로하 밤 그바이 제반기 열심히 놀라야 됩니다 나이스 차스카이 좋았고요 빰빰 안되네 원 투 팩터스 좋아요 에이양 레이지가 온 괜찮아요 밟고 안되네 카우 좋죠 하단 슈돌 죄송합니다 치킨 하단 나이스 뭐하는거 벽걸이도 잘못됐다 그죠 바보 매크로야 무엇 슈돌 아니 거기서 자원이 왜 나와 아 아니다 아니다 S라인의 스타일 다시 복귀를 해봐봐 헐 헐 끝나나요 핏살기 굿바이 헐 차스카이 잘 들어갔죠 귀살 막으면 어퍼나 왼포를 좀 해라 이 바보야 바보 매크로야 무엇 S라인님 앉는 습관을 노리는 거예요 그 특정타임이 되면 앉아계십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제 다시 복귀가 되고 있죠 음 헐 대박 백태시를 못 잡는구나 스포티형 피기 빰빰빰빰 뱀 헐 헐 헐 헐 헐 헐 헐 сос 헐 BIG 헐 헐 헐 헐 괌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재반격! 썼자노! 에어레이드 3타로? 오케이! 메모리! 하단! 푸싱! 안되구요! 노우! 어퍼! 안되고! 슈! 아 슈드로 왜 안나감! 이럴수가! 아냐아! 노우! 노우! 캡터스! 실패! 헉! 거기서 앉아계시네요! 대박! 에어레이드 3타! 실패! 뱀! 맨! 그러면 안돼요! 맨! 패타! 패타! 뱀! 뱀! 이리로! 끝까지 점 2단척이 쩜다! 와아아아! 이걸 어떻게 해야돼! 역시 화랑킬러 아스카답다 그죠? 습관을 공략해봅시다! 헉!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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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랜 인내의 시간이었죠! 빠밤! 꽝! 오른잡기 실패 원투 램프리 확정 밟고 안되네 포스리가 확정 에어레이드 2타로 굿바이 재방극 입력 진짜 열심히 해놓고 있어요 하단 죄송합니다 그건 재방극 입력해놓을 수 있는 타임리 아니에요 노후 어퍼 네? 마커 사사님 뭐가 그렇게 웃기신거에요 같이 웃어요 죽고 화랑 노드 패치요 음 관심 없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깝다 어머 상당히 피 쩐다 에이앙 헐 나 왜 늦었지 죽고 어 안되고 포스리가 확정 푸싱 저게 이거랑 같이 맞는구나 그러면은 이득이 4라는거네 노후 나이스 빠밤 빠밤 여까들 실패 밟고 한번이면 끝나죠 끝났어 굿바이 빰빰빰 예è EA 하단 헐 왜 카운터요 헜 미 나이스 쫘 그fle 헬 아니다 이매크로야 크로야 로하2 나이스 발기록 메모리 칼 했을 때 아름다운 것이라는게 있죠 음 엘캔 두번하고 플래싱하는게 76이구요 엘캔 두번하고 스카이볼트하면 76이고 엘캔 플래싱은 72에요 나이스 프레임 무시하는 공격 잘했다 그죠? 빠밤 꽝 요 맨 앉으시면 안돼요 맨 아 콜 오케이 헐 죄송합니다 헐 에이앙 그렇죠 이제 슈더로 잘 유도하신다 그죠? 그러면은 좀 더 용기를 내서 슈더로 써야되는거에요 헐 로하 꽝 나이스 에이앙 아 콤보가 되는구나 다 지상에서 맞은거니까 그렇겠지 빠밤 에어레이드 3타로 메모리 헐 헐 헐 헐 헐 로하 투 빰빰 밟고 안되네 죽고 원투 따답 따답 헐 헐 헐 헐 헐 타타 벽광 무엇 빰빰빰 맨 하단 쿤보 wohl 쿠 헐 헐 헐 너무 잘 하시는거 아닌가요? 캡터스 좋죠? 벽광 예쁘게 되었구요 레이더 화랑 상상이죠? 네 맞아요 양잡기 실패 포스리 원투 따닥 톡 발목 투? 망했나? 망했죠? 발목 따닥 저게 왜 안맞니? 음 그렇게 되겠죠 아마 화랑 상상 아닌 캐릭이 거의 없어요 제가 못나서 화랑을 못쓰는건거죠 아 방금 기성 투원에 상만의 피? 진짜? 나이스 들캐 좋았구요 개념 들캐 할 뻔 했었는데 다행히 그 다음 수를 잘 안쓰셨네요 아니야! 어 다행이죠 못막으셨네 라고 부진 화랑이 말하옵니다 응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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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헐 헐 헐 샵 헐 초스카이가 무섭지 않으신가요? 저 선생님 선생님 에스라인님 하단 죄송합니다 아 가드했어 반격기 네 파이어 크랙스 아뇨 카운터 판정 안납니다 죽고 대장컵킥 죽고 헐 반시계 횡롱 초스기였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됐지 에어레이드 3 실패 엎어 헐 나이스 뭔가 나이스가 나이스가 아닌거 같은데 아 아니다 예스라인님아 죽고 아 오늘 진짜 이 악무셨나봐요 아 축하드려요 파이터 까지 역시 매크로의 컴패니에서 배움 보람이 있다 그죠 콤백님 어서오세요 아 오랜만에 오셨네요 하하하하 대박에 재밌습니까 강등 느낌이 승단 먼저 스스 오케이 헐 일어났거든 죽고 하하하하 아프다 양잡 노어우 이러지마세요 에스라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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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레아 썼는데 네 이번에 안나 나와요 달갑지도 않은 아이가 나오죠 치킨 맛있죠 늘 맛있죠 빰빰 에어레이드 치킨 맛있죠 어퍼 아 재방격 입력하랴 기술 쓰리야 바빠요 헐 거기서 오판 무엇 어 망했다 저거까지 확정이야 와 대박 늦었어 이 느린 손 느린 매크로야 무엇 존버 존버 아닌가 내가 버틸 메타가 아닌가 하하 아프다 무엇 존버 메타 굿바이 네 발목 투 나이스 혼나셔야 돼요 S라이밍 지금까지 재미가 쏠쏠하셨다 그죠 뱀 뱀 뱀 뱀 뱀 뱀 앉으세요 아 재방격 입력한다고 웬플라 잡는거 무엇 노우 하단 아 흘렸는데 좋고 좋고 로하 투 빰빰 밟고 안되네 와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오케이님 어우 푸진 드디어 만났죠 우린 어떻게든 무엇이 되요 오이건 다시 만나 데스 해야 해요 그때까지 다른 일 만나지마요 투풀 에리양 슈돌 슈돌 초속 후딜이 생각보다 엄청 기네요 양잡기 에어레이드 재방격 계속 쓰고 있었는데 그거이 흘리시네 원투 따닥 따닥 톡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저 선생님 잠시만요 잠깐 쉬었다 가실게요 요렇게요 요렇게 요렇게 슈돌 나이스 좋아요 빰빰 에리양 굿바이 와 그걸 흘릴줄 몰랐어요 하단 아니었다고 한다 포풀 꽝 실패 용차 예 올 아하 아프다 벽 깨지죠 재배기인데 건드리시면 안 돼요 포스리가 확정 나이스 역가드 안되구요 원투 죄송합니다 에어레이드 3타로 메모리 여긴 에기에 얼마전에 S라인님 라이즌 서울 이런식으로 계속 단ater 케asy 빰빰빰 에어레이드 죄송합니다 치킨 입력을 안했죠 그죠? 미클 굿바이 방금 백대시 하셨으면은 귀살 맞고 죽었죠 미클에다가 건겁니다 배팅 미클 메모리 아 스카가 시기 횡신에 약하다고 하네 어 스카 안나가죠 아니다 이메크로야 퍼지가드를 못할거면 하지를 말자 꽝! 제 벽인데 건드리시면 안되는데 나이스 우와 이거 딜캣 실수로 할 뻔했어요 제스 오른잡기 발목 투 슈 돌 톡톡톡 샤스카 이 죄송함이 죽고 이런 하아 오케이님이 진짜 실력이 많이 내셨네요 무엇 택타스 택타스 좋아요 뱀 안되고 이게 왜 옆에서 맞죠 슈 돌 왠어퍼 원투 플라 찍기 헐 다행 슈 돌 헐 좋았구요 원투 아 나 긴장 너무 많이 하고있어 오케이 좋아요 아 오케이님은 지금 상대이시죠 원잽 나이스 딜캣 잘했구요 침착하게 침착하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응 아니야 무엇 굿바이 아직 개그 극혐합니다 톡 귀살 아니 죄송합니다 원잽 앤 어퍼 진짜 아스카라는 게임하면 손 바빠요 헐 대박 오와 오와 어퍼 오와 좋았다 놓칠 뻔했어요 컴보 역가드 나이스 한 번 더 샤프 노오 죄송합니다 짠발 에어레이드 3타 에어레이드 2타 발목으로 안되잖아 퍼스리로 오케이 오우 심장이 쫄깃쫄깃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s 펫 음 스카이들케 네 근데 이 쪽쯤 오면 데이브 애들 다 하세요 저같은 애들 빼구요 슈어 돌 저게 어른발이여구나 나이스 밟고 나이스 안 되네 이거 지금 울거다 아 울어야 되나 점점 위험해져가는데 망했다 어메이징 갓게임 다행은 아니죠 죽고 이거지 울거다 나이스 짬발 슈돌 아싸 좋아요 급파이 와 방금 재반기기 입력하고 있는다고 손꼽이비를 안 했죠 또 발목 투 안 되네 투 슈돌 나이스 원투 원투 투째 카운터는 있네요 슈돌 좋죠 여기까지 확정 에어레이드 3타 에어레이드 2타 발목으로 굿바이 오니 오니 밈 어서오세요 샤프 뱀 포 풀 푸싱 포밍기 원투 안 되고 아니다 예 오케이 미마 아니다 빰 슈돌 죄송합니다 에이 양 안되고 허니 저게 이렇게 돼 어 이거 재수 이거 진짜 재수 벽에 닿나 굿바이 굿바이 저 플라 잡았었거든요 용차만큼 들켜 없어요 있긴 한데 없다고 보시면 돼요 뻥발 최속 발동으로 하시면 됩니다 따고 안나옵니다 따고 안나온다는게 아니고 PRPNI4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팔로우 땡큐 음 오늘 만선이야 방제로 진짜 많이 닦았죠 어이쿠 어이쿠 와이프 볼 면목이 있겠네 아스카 분쇄기 응 그거 아니죠 오른잡기 성공적 램플라가 늦게 일어나시면 확정 포스리 원투 어퍼 로우 로우 아미사아 매크로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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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침착하게 게임을 좀 더 여유롭게 보자구 우리 제가 동안이라고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에이앙 안되구요 로우하 에어레이드 3타 삐삐삐삐삐 굿바이 플래싱으로 마무리 메 영감님 힘내요 감사합니다 저 영감님 맞죠 천년동안 초스카이 써왔죠 슈 죽고 죽고 사실 슈 돌 매크로 아니에요 슈 돌이 매크로였으면 그때 울산 상대로 그걸 이겼었어야 했죠 밟고 세번 로우하 투 빰빰치킨 맛있쩡 슈 돌 원투 풀포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요 자 오케이님 잠시만요 잠깐만 진정을 좀 해보시구요 굿바이 원투 리조스 아아 노우 아 왜 저게 안 막히지 택타스 좋아요 뱀 뱀 뱀 뱀 호밍기 슈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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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자리를 바꿔요 뱀 뱀 뱀 슈 돌 나이스 양잡 무려고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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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테스트 해본적 있습니다 뭐옷? 어디보니? 화랑아? 똑바로 봐라 상대를 나잇! 아쓰! 아니! 거기서 용차 대체 뭐냐구요? 뭐죠? 치킨 끝났죠? 굿바이 우와! 방금 방격기 그 육육 왼발 한 다음에 방격기 때문에 말릴 뻔 했었는데 거기서 재반격을 입력해드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흐름을 확 가져왔죠 와 혐차 와 풀마였구나 그래 어떡해요 달달곰님 강등막음 축하드려요 일단 막으셨네요 그래도 푸싱 원투 캑타스 좋죠 이거 아닌데 캑타스 좋죠 뱀! 역가드 오른잡 기 낫네 에어레이드 하단 하단 안되구요 플렉신 삼타! 이에.. 잘했다 재방가워 우스카는 넘어져야 합니다 응 아니에요 캡터스 좋죠 횡견제도 되고 저런건 못잡지만요 용차 헐 대박 아 포포가 닿을거라 생각했는데 안났네요 좋아유 뭐가 그렇게 좋은거죠 저도 같이 좋아 봐요 무엇 이게 왜이렇게되지 아니야 발설뜻었어 그래봐야 맞았겠지만 헐 헐 죽고 형신플레이 갑자기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요 정신 못차리실때 빨리 끝내야됩니다 아아 이러시면 안돼요 하단 아니 막았잖아 말만 하단 그러지말고 손도 하단으로 딱 내려가라고 응 크하 새벽 아하 죄송합니다 죽었나요 아하 에어레이드 3타 나이스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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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고 용차 용차를 항상 조심 아니야 아니야 죄송해요 제가 헛된 생각을 품었습니다 이번엔 죄송하실 차례다 그죠 빠밤 아니야 노우 오우 빰 양잡기 좋았구요 굿바이 와 방금 진짜 과감했다 조시에겐 원숭이가 아하 That 아스카 is cute 그렇군요 승단 이번에 느낌이 왔다 지금 바로 떠 그렇죠 손던지 말고 아닌것 같고 맞았어요 하단 슈돌 샤스카 하단 노우 카운터 뭣 핫 죄송합니다 라이신 가지 아하 하하 라이신 몇번째 라이신일지도 모르겠는 그 라이신 말이죠 나이스 프레임 무시하는 공격 좋았죠 벽걸이 어디 여긴가 아니었네 어 죽고 약사 약사좀 가자 오늘은 내 핵쟁이 안만났어요 양잡기 슈돌 어? 양잡기가 왜 나갔지? 발살떠쌌는데? 그럴리가 없죠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아 재반격 입력 늦었어요 무엇 무엇 딱밤 무엇 나이스 슈돌 빰빰 예쓰 좋아요 이대로 오른잡기 안되네 아니야 아니야 손떨지 말고 손떨지 말고 침착하게 에어레이드 3타로 구 바이 됐죠? 빰밤빰 예에에에에에에이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후진! 이젠 아니야! 폽!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 선생님. 선생님! 캑터스 좋아요. 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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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잡! 안되구요. 짬발무엇? 도끼섞거든? 빼뱀! 죄송합니다. 초스치킨! 치킨 맛있어요? 오케님?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진 않은 것 같은 느낌인데. 뭔가 좀 이상하다. 그죠? 양잡! 아 좋아요. 굿바이! 아저씨! 아저씨가 그 푸진맞죠? 이젠 아니야! 나이스! 아스카만 자꾸 올라가고 있는거 아니에요. 아니요. 왜 안맞은 방금? 뭐가 좀 이상했는데? 아아! 과감하고 연플 잘 썼다. 그죠? 죽고! 레버 놓쳤어. 하단! 원투풀! 빰! 빰! 안 되고! 슛돌! 나이스!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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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니다아! 이 매크로야아아아. 에오리드 삼타르 어어을! 라이신 도착!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님. 감사합니다.